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신난다 신난다 우와 골 넣었다 멋지다 아 오리온 어 6학년 왔네 가져왔어? 당연하지 봐봐 우와 처음엔 쉽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번엔 내 차례 또 넣었다 자 이제 너도 해봐 이렇게 해서 아 누구야 리온아 미안 반장이 형 이따 형아가 떡볶이 사줄게 공 패스 어 공이 이상한 데로 간다 농구공원 처음이라 자 발사 야 또 넣었어 우와 와 농구 잘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 어 에헤 에헤 설아 누나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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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를 알려달라고? 응 알려줘 반장이요 얼마나 하면 잘할 수 있어? 얼마나 해야 되냐고? 글쎄 사람마다 좀 다르지 금방 잘하게 됐으면 좋겠다 금방 잘할 수 있어 금방 잘할 수 있어 진짜? 너네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? 응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럼 오늘부터 혹독한 훈련이 시작된다 자 기초 체력부터 키우자 가방 메고 운동장 열 받기 시작 이걸 메고 운동장을 뛰라고?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그래 인성 문제 있어 팀워크가 중요하다 뛴다 실실 아..두거워.. 근데 반장이 형 이거 하면 진짜 농구 잘해줘? 농구는 드립을 하면서 잘 뛰어야 돼 게임의 대부분의 시간은 뛰는데 쓴다 아 무거워 죽겠는데 계속 뛰래.. 힘들어.. 6학년! 일어나! 난 여기까지인가 봐.. 먼저 가.. 난 글렀어.. 6번! 6번! 악! 너 인성 문제 있어? 악! 악! 문제 있어? 아닙니다.. 너무 이기적이다.. 6번! 6번은 개인주의다.. 5번! 5번! 악! 네 팀 버려.. 네 팀 버리고 갈거야.. 악! 아닙니다.. 6번! 악! 일어난다 C씨.. 악! 6학년! evil..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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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욘.. 자, 다음 훈련은 균형 잡기 훈련이다. 형아, 균형은 왜 잡아? 5번, 이유는 묻지 않는다. 알겠나? 악! 2줄 따라서 쭉 걷는다. 이탈할 시 처음부터 다시 알겠나? 악! 시작! 2줄 따라서 쭉 걷는다. 2줄 따라서 쭉 걷는다. 2줄 따라서 쭉쭉 걷는다. 꼴대 앞에서 무릎을 들고 공을 위에 놓는다고 생각해. 그렇지. 2줄 따라서 쭉쭉 걷는다. 쭉쭉 걷는다. 셈 그런 느낌? pun Nation에는 마이콜에 밀더라고요. 패스 자 6번! 3점슛 해보란다 3점슛? 3점슛 한게 3점슛!? 오... 구멍 가시 6번... 할 수있다 자 이제 리온이 리온이는 레이오프슛 5번 지금까지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다 마지막 골 넣을 때 무릎을 들어 기억해 아크 야 어 우리 형 너무 잘한다 농구 대성공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